1. 카자흐스탄에서 이상한 일이 2.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충격적인 성명서 3. 다른 어떤 나라도 한국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당군 동전을 발행한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카자흐스탄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바로 자국의 대도시 알마티의 이름을 변경홍범도 시티로 명칭을 바꾸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과거 한국의 민족 영웅인 홍범도 장군을 기리고 양국의 오해를 다지기 위한 초석으로 홍범도 시티를 모범으로 삼겠다고 하는데요. 머나먼 중앙아시아의 한국과 카자흐스탄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의 오랜 인연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인 카신 조마르트 토카에프는 단호하게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성을 강조했는데요. 태극기를 등에 지고 말하는 그의 모습은 의연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이자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알마티를 홍범도 시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성을 기리고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을 생각해봤을 때 이를 기리기 위한 방법으로 홍범도로 도시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요. 수도 누르술탄에도 홍범도 장군을 기념하는 동상을 세우겠다는 발표까지 한 것입니다. 토카이프 대통령의 단호한 결정에 많은 이들은 환호했죠. 특히 척박한 카자흐스탄 땅에 끌려온 고려인들의 후손들은 이번 결정을 통해 드디어 자신들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결정의 쌍소를 들며 환호를 보냈죠. 카자흐스탄 원주민들 역시 이번 결정을 반겼습니다. 이미 아스탄아라는 이름을 누르술탄으로 바꾸면서 수도 이름을 바꾼 이력이 있기에 이번 명칭 변경도 카자흐스탄 주민들에게 있어 놀라운 일은 아니었죠. 게다가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된다는 차원에서 카자흐스탄 주민들은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주화는 물론이고 경제개발에 박차를 다하고 있는 카신 조마르트 토카이프의 결정이었기에 더욱이 이를 반대하는 이가 없었죠. 카자흐스탄의 이번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한국이 겪어야 했던 슬픈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많은 한국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카자흐스탄으로 끌려와야 했습니다. 일제와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당시 소련을 지배하고 있던 스탈린은 한국인들이 어쩌면 일본인들을 위한 첩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소련 내 거주하고 있던 이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고려인들이 억울하게 삶의 터전을 버리고 황량한 땅에서 새롭게 삶을 개척해야 했죠. 마른 풀과 모래 언덕 황량한 벌판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피부에 달라붙는 모래 바람이 거칠게 부는 이곳에서 고려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서 300km 떨어진 곳 우슈토베 마을의 바슈토베 언덕은 순환의 역사를 생징하는 장수인데요. 이곳에는 85년 전에 만들어진 토글터가 남아있을 정도로 과거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2m 깊이의 사람 3명이 누우면 가득 찰 정도의 좁은 공간 이 공간을 만들고 주위에 떨며 밭을 읽으며 살아야 했죠. 영하 40도를 기록하는 강추위가 예사롭게 찾아오는 이곳은 현지인들도 살기를 거부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불굴의 한국인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삶의 터전을 일구었죠. 동포들은 메마른 땅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에서 손꼽히는 불을 축적하며 중요한 민족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민족 영웅이었던 홍범도 장군 역시 스탈린의 이주 정책에 희생되었죠. 그 역시 고령의 나이의 카자흐스탄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소련에 의해 강제 추방을 당했던 시기 조용히 연애주에서 살던 홍범도 장군은 한인이라는 이유로 강제 추방의 대상자가 되었고 카자흐스탄으로 쫓겨났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간 홍범도 장군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강인한 의지로 삶을 불태웠지만 고령이 된 그는 힘든 생활을 영위해야 했죠. 이를 안타깝게 여긴 고유인들은 그를 걱정했습니다. 민족의 영웅이 가난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고려인들은 그를 위해 당시 고려인들이 세운 고려극장 수위로 임명했습니다. 그가 편안하게 말년을 보냈길 기원했던 것이죠. 빈창고에 모아둔 무대 기구를 지키는 임무를 맡아 살던 그는 여유로운 말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1943년 원암원 타양 카자흐스탄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카자흐스탄의 한 묘지에 묻히게 되었죠. 그가 사망할 당시 세계는 독일 소련 전쟁으로 긴박했던 시기였습니다. 소련 역시 전쟁 중이었기에 고려인들은 그의 묘소를 꾸밀 시간도 없었고 모실 장소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성금을 겨우 모아 그가 있을 곳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의 영웅인 그를 모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곳이었죠. 카자흐 정부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던 그의 묘지는 고려인들만 아는 민족 성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곳을 기억하는 이들이 서서히 없어질 무렵 북한에서 우연치 않게 이곳에 홍범도 장군이 묻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제와 아서사운 청산리 전투를 높게 평가하는 북한 입장에선 홍범도 장군은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를 타향만리에 모실 수는 없다고 생각한 북한은 1993년 카자흐스탄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유해 반환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를 한국 정부 역시 눈치채고 카자흐스탄에 있는 홍범도 장군 유해를 한국에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졸지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남북 사이에 갈등 요소가 되었죠. 민족의 영웅을 자국에 모셔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자 카자흐스탄에서는 보다 못해 남북한의 주장을 기가 카자흐의 유해를 모시겠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를 뒤늦게 알게 된 한국 정부는 조바심이 났죠. 그 이후 한국 정부는 카자흐스탄 정부에 끈질기게 요청합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한국에서 모시기 위한 긴 설득에 들어간 것이죠. 국가보훈처는 홍범도 장군 묘소에 돈을 쏟으며 카자흐스탄의 마음을 돌리는데 주력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홍범도 장군 유해를 돌려왔기 위해 카신 조마르트 토카이프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유해 환수를 요청했죠. 특히 청산리 공호동 전투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방한한 토카이프 대통령을 적극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이러한 정성에 감동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결정합니다. 작년 권국절을 맞이해 대한민국은 민족 영웅인 홍범도 장군 유해를 비로소 고국의 품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국립대전 현충원에 모시는 일련의 과정을 본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민족 영웅 대접에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홍범도 장군을 모시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요청을 들었던 토카이프 대통령은 그 열의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다고 하죠. 홍범도 장군에 대해 카자흐스탄 역시 나름의 조사를 했고 카자흐스탄을 위해 그가 공헌한 흔적을 발견 카자흐스탄에서도 그를 위해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는 크즈로르다 지역 이름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카자흐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과 향후 한국과의 협력을 생각한 카자흐 정부 차원에서 이보다 더 큰 도시에 붙이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 바로 알마티였습니다. 현재 연평균 4%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바로 IT를 비롯한 첨단 산업입니다. 대부분의 산업이 원자재를 수출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어 부가가치 산업을 더 육성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죠. 원자재 기반에서 IT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발전하는 데는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그런 노하우를 가진 국가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렇기에 카자흐스탄은 한국과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며 협력을 요청하는 등 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인연을 이어가며 한국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최근 카자흐스탄 디지털 발전 혁신항공우주산업부가 삼성전자의 가정공장 투자 및 정보기술 교육 확대를 요청한 것이 대표적이죠. 카자흐스탄 디지털 혁신 장관인 무심바그다트 바트르베코비치는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세계적인 위상을 칭찬하며 한국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이 독자적인 산업 기반이 부족하기에 이 노하우를 지닌 삼성전자가 협력해 기술 전술을 해준다면 카자흐스탄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소망을 드러내면서 한국에게 매달렸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노력은 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한국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사업의 대상차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선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인테르 팍스 통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신규 원전 발두처인 KNPP의 티무를 잔티킨 최고경자는 시장에서 입증된 기술을 가진 한수원이 적격이라며 칭찬한 뒤 SMR 도입에 한국 기술을 채택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SMR 도입도 고려 대상이었지만 이들보다 한국의 SMR 기술이 더 뛰어나다고 판단한 카자흐스탄의 입김이 강하게 미쳤다고 하죠. 덕분에 한국은 SMR 분야에서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순조롭게 원자력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고려인 직원 채용 계획도 발표하면서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싸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토카이프 대통령의 홍범도 시티 이름 변경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갈 수 있었죠. 계속되는 한국의 발전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우회가 지속되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 우크라이나 인적 국가들이 군비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리투아니아의 국영 매체에서 독일 자주포를 우크라이나로 넘기고 자신들은 한국의 최시식 K9 자주포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간 리투아니아는 나토의 약한 연결고리라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노후화된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폴란드가 한국과 무기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만에 초도분을 인도받았으며 K9A2가 영국에서 엄청난 성능을 보이며 큰 관심을 받는 등 한국산 무기가 그 엄청난 생산 능력과 성능을 입진하며 전세계에 관심을 받자 리투아니아 역시 한국 무기에 관한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리투아니아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등 다른 인접국들도 한국 무기 구매를 희망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리투아니아 매체에 따르면 최근 리투아니아군 관계자들이 K9 자주포를 거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투아니아의 한 국영 매체는 리투아니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독일의 PZH-2000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넘기고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할 예정임을 밝히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그동안 폭넓게 논의됐던 독일 자주포의 우크라이나 이전 문제가 국방위원회 VGT 회의를 앞두고 하도로 떠오른 것입니다. 리투아니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곡사포 자체 이전에 대한 요청을 받았고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VGT 회의 직전에 카시우나스 리투아니아 의회 국방보위원회 의장이 PZH-2000 양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검토 중이라고 발언하면서 그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카시우나스 의장은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도울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며 PZH-2000 이전이 고려해야 할 문제인지에 대해 리투아니아는 멈출 수 없고 지원을 계속해야 함으로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카시우나스 의장은 우크라이나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유럽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과 알 수 있는 것을 보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며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를 맞고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미래의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더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자주포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양도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한 국방 논평가였습니다. 그는 게시물을 통해 이 글을 쓰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리투아니아의 군사적 지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아마도 5개 정도의 PZH-2000 자주포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하자는 제안이 대통령이 이끄는 VGT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VGT 회의로 인해 우크라이나로의 PZH-2000 이전에 관한 이야기가 더 심각하게 퍼지기 시작했을 때 리투아니아 국방부 대표들이 한국의 무기 전시회와 기업들을 방문하고 있었던 이상한 우연의 일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냈네요. 제마이티아 여단의 제2포병대대 재정비와 관련하여 한국 측의 제안이 은밀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 한화는 PZH-2000과 동등하지는 않지만 고급 자주포인 K9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이미 수십 개의 자체 추진 곡사포 크라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생산은 K9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사이에 끼어 있는 발트 3국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함락되면 다음은 그들 차례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함락되면 나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가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리투아니아는 20세기의 절반을 소련 통치하에서 보낸 국가로 북대 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많은 리투아니아인들은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의 결속력을 시험하려고 한다면 발트의 국가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리투아니아가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영토인 칼링그라드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벨라루스와 칼링그라드 사이에 있는 스왈키 개비 나토에게 있어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인 것이죠. 카시우나스 의장은 나토 안보 시스템에서 우리가 단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인들로서 리투아니아가 명백히 전략적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카시우나스 의장은 겁에 질릴 필요는 없지만 대비는 해야 한다며 모든 가족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날 리투아니아 정부는 국가비 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같은 날 지하실을 방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교와 교회 목록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왈키 개베서 수천명의 나토군이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투아니아가 나토의 약한 연결고리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투아니아는 제한된 예산 때문에 노후화된 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해 올 수 밖에 없었는데요. 최근 폴란드, 영국, 슬로바키아 등 인접국의 한국산 무기 도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투아니아도 그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폴란드와의 계약에 있어 2개월 만에 초도군을 인도하며 그 엄청난 생산 능력으로 전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지난 7월 27일 정식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한국의 K2 전차가 계약 두 달여 만에 출고되어 폴란드군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인수평가 중이라고 합니다. 평가가 끝나면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전차 납품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 25일 다수의 오신트 소식통으로부터 현대로템이 폴란드 육군용 K2 전차초동 생산에 들어갔으며 첫 차량이 출고되어 경남 창원에서 폴란드 육군 관계자들이 입회하에 인수평가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폴란드 현지에서 한국방산 협력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오신트 소식통 역시 폴란드 육군 납품용 K2 전차가 출고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폴란드가 도입할 예정인 약 천여대의 K2 전차 가운데 180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여 폴란드에 직접 납품하는 것으로 한국 육군용 K-2 전차와 거의 유사한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폴란드 육군의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과 통신장비 등 일부 사양만 수정돼 빠른 생산이 가능한 것인데요. 폴란드 육군용 K2 전차는 한국 육군용과 달리 능동방어용 레이더 시스템과 요격탄 발사기가 갖춰진 풀옵션 버전으로 뒤에 능동방어장치가 들어갑니다. 해당 차량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육군과 방위사업청 폴란드군 관계자들의 검수와 인수평가를 통과하는 대로 폴란드행 화물선에 선적될 예정입니다. 지금 시행평가 중이니 곧 선적되어 폴란드에서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당장 올해 말부터 부대개편 작업에 들어가 K2 전차를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부대개편을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아마 내년쯤이면 나토의 최전선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K2 전차의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달만에 10대에 달하는 전차를 생산해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속도입니다. 전세계에서 따라올 차가 없을 정도의 나쁨 속도인데요. 독일의 경우 계약 후 생산까지 최소 4년이 걸리는 것을 보면 두 속도를 체감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K9은 최근 영국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영국 유탕 밀부로 푸르빈 그라운드에서 열린 영국 방산업체 컨소시엄인 DVD 포럼 2022에 참여해 영국의 군 관계자들 앞에서 그 의용을 과시했는데요. 영국의 한 기자가 K9A2에 대해 극찬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적국에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한국의 K9에 대한 소식에 리투아니아의 관심 역시 기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리투아니아군 관계자들은 이번 TX 코리아에 참석했으며 그 후 K9 구매와 관련된 뒷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은 리투아니아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로 이어지며 그대박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루마니아가 한국과 국방 협력할 것을 합의하며 함루마니아 국방 협력 증진 의향서 LOI에 서명한 것에 이어 루마니아 현지 언론인 루마니아가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흥표 전차 구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인데요. 지난 23일 바실레 등코 루마니아 국방 장관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양국의 국방 방산 분야 협력 확대를 협의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 장관은 한루마니아 국방 협력 증진 의향서 LOI에 서명한 데 이어 현재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본 장비 현대화를 위해 무기 구입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급격한 국방력 강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인적 국가인 슬로바키아, 폴란드는 주변 국가들의 급격한 군비 확장에 루마니아도 동참하는 모양새입니다. 급격한 육군력 보강을 위해 독일의 전차 등 많은 경쟁 모델을 제치고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흥표 전차가 선정되었는데요. 한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 등으로 인한 상황 속에서 빠른 배치가 가능한 생산 능력과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 저렴한 가격, 우수한 성능 등의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인적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부품 수급과 정비 등 운용 비용 절감에 있어서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K-방산은 그 뛰어난 장점으로 라토 최전선을 한국 무기들로 도배해가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계약으로 인해 현대로템이 납기일을 맞출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인데요. 한국방산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계속되는 주문폭추로 한국방산의 그 의상이 더 높아지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